안녕하세요. 아유, 나 이렇게 영변자를 골랐는데 가까비가 상대가 안되네. 이리 오세요. 파트너 골랐는데 물건을 보고 맘에 들면 따봉 안 들면 뒤밑봉 맘에 들면 따봉 안 들면 뒤밑봉 아니 물건을 보고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인사 한 번 할 수 있을게요. 박수, 박수 한 번 주세요. 이 패킷이 두 갠데 사실 게임에서 하나씩 줘야 되는데 이긴 사람한테 한 번 몰아주는거야. 뭐 남자랑 봐주는 거 없어. 괜찮죠? 산수 문제 어느 분 먼저 계시는 산수 문제 10 더하기 10은 20 20 더하기 20은 40 더하기 40은 80 80 80 더하기 80은 160 160 곱하기 5,626 3만 네, 역시요. 1대 0 근데 이번에 1점짜리야. 요 분만 하면 한 반을 벌리는 거구나. 5점짜리 다리 나오는데 토끼 라는 얘기가 나오면 남자분한테 때려나는 거고 거북이란 얘기가 나오면 여자분한테 때려나는 거구나. 준비하시고 자, 5점짜리 다리가 무려 헤퍼보이잖아 토끼와 거북이가 좀 더 안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습니다. 토끼가 앞서니 거북이가 앞서니 거북이가 앞서니 토끼가 앞서니 이때 토끼는 토끼답게 잘 돋겼습니다 이때 토끼 레이팅들이 응원했습니다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토끼 이겨라 이때 거울증도 응원했습니다 토끼 져라 토끼 져라 토끼 져라 토끼 져라 토끼 져라 이때 토끼가 인간 친구를 만나서 하얀 토끼 노란 토끼 까만 토끼 빨간 토끼 하얀 토끼가 부진한 것 같아서 알았어 그럼 마지막 겠어 집에서 먹는 반찬의 맛이던데 반찬 괜찮죠? 안오나 시작 김치 물김치 깍두기 꽁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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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김치 아까 그 빨간거 백김치 시작 무말랭이 그렇게 집안에 처먹게 없니? 어떻게 되는게? 먹는게 깍두기 무말랭이 실이 있고 부티 나는 것 같아 이쪽 먹는거 봐 시작 불고기 오빠 불고기까지 먹었잖아 시작 갈비 갈비 먹고 싶은거 말고 집에서 먹는 반찬 이게 이거 뭘 쓰레기 콕 악한 걸 쓰레기 넣은거 이번에 뺀거 추워탕 추워탕 추워탕은 반찬이 아니야 시작 고추라고 그래 고추라고 뭐라고요? 고추라고 시키시네요 아니 시키고 먹는거 가는거 아니야 고추 먹었어 추워탕 먹다는데 내가 고추 말해 고추 먹었어 고추 조개 먹는 조개 먹는 조개 이상하게 생각해 먹는 조개 소세지 소세지 아니 먹는거 소세지 소세지 비조개 가지 이제 대가리 큰걸로다 가지 홍합 홍합 미역국 거 봐 고추하고 가지 먹기 금방 해산했네 박수 박수 한 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남자분 잘했잖아요 두개 다 남자분한테 이렇게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아니 너무 좋아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꼴까불더라고요 마주 쓰세요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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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아니 마주 쓰시라고 이렇게 들고 마주 쓰시라고 지금부터 상품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줘 하나 줘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유 워낙 흑냥 즐겼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은주씨 디노쇼가 좀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죠 스탠스트 좀 풀고 집안에 우아는